아, 귀여워 안녕하세요 네,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셋, 셋, 시계션 안녕하세요, 시계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한 밟만 쭉 할까요? 한 밟은 이쪽으로? 네 멤버들 모여주세요 네 손린사 꽃받침 할까요? 다같이 체리피스 할게요 시그니처 포인트 동작 좀 해주세요 인사 인사 저걸? 이게 뭐야 얼굴 안 보이니까 안녕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자 걸크러쉬 보자 자 이번엔 청크러포즈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그니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olap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